안녕하세요 시군복사입니다. 오늘은 에스겔 3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35장은 애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. 1절입니다.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은 애돔족 속이 거주하는 곳입니다. 3절입니다.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오바다서와 예리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도 애돔의 멸망을 다루었습니다. 4절입니다.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올 품고 이스라엘 족속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유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BC 586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애돔이 바벨론과 연합했었습니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스라엘을 피 흘리게 했기에 애돔이 이스라엘처럼 피를 흘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. 7절입니다.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이외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칸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불이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복 야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에돔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. 12절입니다.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.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.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에돔이 떠드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. 14절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본절은 실적인 표현으로 에돔이 망할 때 온 나라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. 15절입니다.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.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. 에돔은 우상을 숭배한 죄로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친 이유로 망하였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문제로도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